자, 시작할까요? 여기에서 라이저 호텔이 있고요. 세큐리스트 가드가 있고 이쁜 아가씨가 가드를 봅니다. 가든지, 뭔지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네요. 새벽 오후 4시인데 해가 저물어서 햇볕은 따갑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. 어제 우리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? 그랬잖아요. 저희는 모히또 가서 베가스를 한잔 하려고 모히또를 한잔 시켰습니다. 이쁜 아가씨가 모히또를 들고 왔습니다. 사이즈 B 라이말라스, 땡큐 모히또 이렇게 모히또 이렇게 모히또 큰 사이즈 여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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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히또 24일에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이렇게 이 모히또 이렇게 다 다 다 에이 땡큐 에이 시켜놓고 왜ppt 한잔 아 시켜놓고 왜 몰토 한잔 아니 나는 메모리 라고 생각해 아니 난 이런거 이렇게 비싼건지 몰랐어 아 15불이잖아 한잔에 근데 이 컵만, 케이스만 해도 10분은 되겠다 이걸 가져갔잖아 비싼 거 같진 않은데? 이 물통만 해도 10분 되겠다 이거 가져가래잖아 어우 뭔가 분위기가 있을 줄 알 수 있는데 분위기가 좀 미식하잖아 내가 큰 걸로 달라고 했거든 칵테일잔으로 달라면 또 갖다주지 칵테일잔으로 갖다달라 그래? 시켜봐요 아, 칵테일잔? 예, 친구는 모히또가 칵테일잔으로 나오기를 원했는데 제가 큰 걸로 시켰거든요 모히또 모히또 가서 베가스 한잔 했습니다 저희가 예, 이곳으로 패드 져가고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벨라지오, 스윙쿨 예, 이곳으로 패드 져가고 파지오, 스윙쿨 점경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돈이 좋고 여행하고 노는 건 좋네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휴가는 휴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삶이 계속 되는 거죠 지루하고 예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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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